젊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갇힌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눈물로 벨개를 적시며 울고 짖을 때 피나 긴 시간을 방황하며 지쳐갈 때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리라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나의 원체를 통해 나의 고민을 들어내리라 젊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친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눈물로 벨개를 적시며 울고 짖을 때 기나 긴 시간을 방황하며 지쳐갈 때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리라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의 원체를 통해 나의 고민을 들어내리라 그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울었고 잠시로 너를 버려두지 않았다 연난을 통해 더욱 빛나는 보석처럼 언젠가 너의 빛을 찬란히 비추어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리라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의 원체를 통해 나의 고민을 들어내리라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리라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너의 원체를 통해 나의 고민을 들어내리라 너는 다이아몬드 너는 다이아몬드 한글자막 by 한효정